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,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구멍을 떠나서 아내에게 아빠여 그들이 한몸이 될 수 있이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적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느냐 성원 선원군, 신랑 김병준군과 신부 이지혜양은 이처럼 하나님과 군인과 친척과 친지 및 여러 증인 앞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깊게 서야겠습니다. 이에 주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유로 신랑 김병준군과 신부 이지혜양의 군인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선언합니다.